저는 최혜선입니다. 이관희 라고 합니다. 이관희는 최혜선입니다. 수능할 때도 없고 그 전에 대화할 때 두 분이 오어 누나가 조금 존재해 그래? 나는 저 사람이랑도 이야기 해보고 이 사람들도 이야기 해봤는데 나는 너랑 제일 잘 맞는 것 같아 옆에서 지정선 있었거든 저도... 저 오일은 그냥 마지막 말에 다시 만들고 바뀔 게 너무 없을 것 같아서 You know you're my miracle I'm like a statue Stuck staring right at you Got me frozen in a trick So amazing, you'll take me back Kitchen every time I love the life Ah, 게임하다가도 넘어서도 너가 신경 쓰이고 밥 먹을 때도 너 혼자 밥 먹을 때 일을 안 하면 네가 신경 쓰이고 야, 야, 머리가 묻었어 머리, 머리 펜서치면 누구 하는 얘기였어? 해상에서 잘 있었을려나? 나와있지, 얘 방에 있어 왜 니가 계속 신경 쓰이는지 모르겠어 아, 그냥 몰라 내가 제일 귀여우니까 아니, 또 안 보고 싶어요 어, 그날 이후로 안 보고 싶었는데 아, 계속 신경 쓰여 내가 제일 귀여우니까 안 쓰여 진짜 알 거 같아 아니, 알 거 같다고 난 네가 왜 이렇게 그렇게 안쓰러운지 모르겠다 뭐야? 신경 쓰이고 아, 그냥 자빠지지 말라고 뭐 이런 느낌은 약간 한 연애 2년차 2년까지 됐어? 아, 그냥 자빠지지 말라고 너랑 나랑 사귈 수 있을 거 같아? 없을 거 같아? 실제 연애는 거? 항상 눈을 해볼까? 내가 일단 만나고 싶을 거 같아 결혼까지만 하면 야, 혜선이 이거야 아, 그냥 결혼까지 나누고도 그렇게 하고도 민재씨가 신경이 쓰인다면 난 민재씨한테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 나는 그렇게까지 헷갈려하는 사람이랑 별로 이어지고 싶지 않아 진짜? 그래, 뭔가요? 뭐, 재는 것처럼 뭐,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뭐, 너가 그렇게 다 죽는 그런 것 같겠지만 뭐, 나를 생각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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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자면 일도 없잖아 오, 어. 그 전에 천국도의 대화도 그렇고 정말 서로 마음이 통해야만 할 수 있는 대화들이 보고 간 게 제가 고민 없이 해선 씨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.